자 이 그림의 제목은 섹스의 눈이에요. 되게 섹스의 달콤함, 황홀함 그런 걸 보셨어요. 그래서 이렇게 지금 색깔도 아주 아름답고 황홀한 눈. 그런 색깔 배경으로 해서 눈. 섹스를 아름답게 바라보는 눈이죠. 생명의 탄생인 섹스니까. 남자 성기와 여자 성기를 그리고 여기에 그 아름다운 반짝반짝 생명의 탄생을 축복하는 듯한 크리스탈을 전부 붙여서 되게 실물이 아름다운 머리. 반짝반짝 해요. 그래서 섹스한테 그 황홀함과 아름다운 생명의 신비한 탄생을 한번 보여 봤습니다. 섹스의 눈이에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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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